어 이거 뭔가 좀.. 좀 야한데? 오 이거는 뭐 코가 안 보이는데? 오오오 뭐야? 줌? 가까워진다 이건 뭐야? 콧가루스? 이건 뭐야? 어두운 느낌? 이건 뭐지? 오오오 와우 오우 너무 하얗다 아 이거 뭔가 이것저것 맞네잉 이건 뭐야? 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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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귀 터질 것 같아 어떻게 빨리 와서 후 해줘 귀에다가 후 해줘 귀에다가 후 빨리 빨리 후 해줘 터질 것 같아 빨리 후 해달라고 아 아 뭔가 이것저것 되게 많다 어 이거 뭐야? 저 사람은 아니야? 아닌가? 오오오 오오오 빌도 없이 가시죠 흠 좀лич 응 재밌네 내 귀 어떻게 할 건데 내 귀 어떻게 할 건데 그 전에 보니까 손 잡아 놓은거 같던데 손 잡아 줄까? 손 차가운 거 같던데 손 잡아줄까? 응! 잡아줘 손 잡아줘 손 잡아줄래? 손 잡아줘 손을 내밀어도 내가 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야, 스테이가 있어 난 너가 있다고 너가 있다고 너가 있어 너가 있으면 됐지 아니야, 나 손 손 작아, 손 작아 그냥 좀 뭐라 하지? 손 꽤 작은 편인데 근데 뭐 가끔 스테이가 올려주는 그런 브이로그 보면은 꽤 작아 보이더래 근데 내가 한번 직접 한번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 안되겠어 아, 나 플로테인 한 적 없다니까? 플로테인 한 적 없다고 나 플로테인 안 해 플로테인 못 해 플로테인이라는 거 몰라 채인은 그런 거 몰라 난 그런거 몰라 그런거 모른다고 저 팀 그런거 몰라 아 룸투어? 룸투어? 오케이 룸투어 한번 해볼까? 룸투어는 어떻게 하지? 아 일단은 뭐부터 보여줄까? 뭐 내 방은 이렇긴 해 짜잔 똑같애 그 이제 옛날에 우리 스테이가 봤던 시점 그치 이랬었지 내 방에서 했을 때 뭐 아 이거 이건 이건 빨래 빨래 이건 빨래고 지금 검은색 빨래하고 있다 지금 검은색 빨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스테이크 워터 빨래하고 있어요 이따 널어줄게 이따 널어줄테니까 이따 설거지만 해줘 아 설거지 내가 해줄까? 설거지 내가 해줄게 그럼 됐잖아 아 베개 바뀌었다 베개 베개를 옛날에 옛날에 썼던게 이제 요거인데 지금 이걸로 바꿨어 왜 이걸로 바꿨냐 이거 그 뭐냐 K 서바이벌 그거 보고 나연 누나 나온거 나연 선배님 나연 누나 나오는거 보고 어? 누나도 경치백에 쓰구나 해서 누나한테 바로 연락해서 누나 경치백에 저거 뭐냐고 정보 알려달라고 해서 누나가 알려 알려주긴 했는데 누나가 직접 선물해줬어요 땡큐 나연 누나 감사합니다 써봤는데 되게 좋은거 같아요 괜찮은거 같아요 아 이거 화면 돌릴 수 있구나 짜잔 짜자잔 하나씩 다 소개해볼까 세이가 이거를 궁금하더라고 이거 그리고 이 제품 이게 뭐냐면 어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 머리에 차는건 아니고 목에다 이렇게 차요 스피커에요 스피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되게 편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뭐 이어폰 보다 더 귀에 괜찮은게 헤드폰인데 사실 헤드폰 보다 더 더 괜찮은게 스피커 이제 귀에 무리가 안가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괜찮은거 같아요 이건 진짜 괜찮은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이 헤드폰 헤드폰이지롱 바로 옆이 책 책 이건 이제 서비님께서 책을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 받게 되었는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여긴 똑같아요 뭐 립 뭐 휴지 물티슈 뭐 이것저것 향수 뭐 저건 뭐 평소에 뿌리는거 아닌데 그리고 아 이거 있다 스피커 스피커 있어요 스피커 바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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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유행 지났지 유행 지나면 유행 지났으니까 하루면 안되지 제가 조금 늦어요 좀 느려 내가 미안 느려서 미안 내가 너무 느려 미안 미안 오! 등받이 쿠션이랑 똑같구나 커플이네 사실 내가 훔쳤어 사실 내가 가져갔어 미안 아... 귀에서 아직도 피나? 아 이게 뭐라 하지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긴장돼서? 몰라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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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부끄러운데 뭐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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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어? 당신들때만이야 이거 아무튼 또 뭐 있지? 요거 보조배터리 이거 우리 릭스가 선물해줬어요 릭스가 아니 릭스한테 릭스라고 보배 추천해줄 거 있어 근데 릭스가 이거 추천해줬는데 릭스도 이거 쓰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뭐라 해야지 약간 표시도 다 되고 이거 괜찮은 거 같아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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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거 좀 뜨던데 안 뜨네 연결하면 뜨나봐요 히 히 뜨자 뭐 릭밤 이어폰 아 이거 이거 그 여러분들이 착각했던 그 이산균 이게 이산균이야 약이 아니고 아니 다들 엄청 걱정하더라고 찬아 왜 약 먹어? 이러니까 아니야 약이 아니라고 이산균이야 이산균 이게 그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프로바이오릭스 인데 그 비피더스 B3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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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통도 작고 딱 30알 들어가 있어서 약간 그 한달 딱 맞춰서 먹기 괜찮더라고요 유산균 원래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안 좋아서 장이 안 좋아서 이걸로만 하루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이게 다이어트라고 써서 그런지 그 이거 먹은지 한 한 3개월? 3개월 3개월 정도 된 거 같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4개월 전부터 엄청 많이 먹었는데 뭔가 진짜 플라시 보일 수도 있지만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이거 그 한 5일 먹고 속이 너무 편해서 저기 한 박스 샀어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없음 제가 딱 8개 샀거든요 애들이 가져갔어 다정한 건 아니고 준 거지 챙겨주고 싶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이 창이 물 그리고 아 캔들워마 이거는 이게 무슨 향이냐면 어 바닐라 크렘브룰레 라고 써져 있네요 이게 뭐라 하지? 그 스테이도 알잖아요 달달한 향 좋아하는 거 달달한 향을 항상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풍기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람이 좀 달달해진다 스테이 사랑 마냥 달달해진다 그리고 또 보여줄 거 있나 음 아 아 여기 없네 일단 요거는 여러분도 알죠? 우리 어 내 내 내 내 뭐라 해야 돼? 내 동료? 내 그래 내 친구 내 노트북 친구 요놈은 이제 이제 안 쓰고 이게 먼지가 좀 쌓여있긴 하네 새로 이 친구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로 구매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작업하고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지금 작업실에 있다는 거 또 뭐있지 아 우리 푸찬이 푸찬이 여기 또 푸찬아 안녕 아니 그 내가 그 봤는데 그 푸찬이 이제 푸찬이 들고 다녔어 그 요놈이 그 옷이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 이렇게 돼 있었냐 이렇게 돼 있었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 진짜 몰랐어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하고 다시 입혀줬지 푸찬아 너도 그렇게 파인 옷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 너 파인 옷을 그렇게 파인 옷 입고 그렇게 배를 까는 걸 좋아하면 어떡하려고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네 인글리시 인글리시 인강 뭔지 강한 해당 인강 produkt, to a gift from Feliks very vanilla smelling my lip balm my airpods my water bottle and my probiotics headphones speakers books, gifted And yeah, that was a very brief explanation, but yeah, I think that's about it. Nothing that different. There's my hats over there. Can I zoom? Oh! Zoom in도 가능하네? Oh.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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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These are all my hats. Fancy that, huh? Fancy hats. How do I zoom out? Oh, there we go. Oh, you can grow 0.5. I don't know why I have my socks on, but yeah. That's my room. That is my room. Great. Oh, and there's this one. Eye massaging. I'm going to show you a lot. And here's the place you can use. And this is the place. I'm going to be like, I'm going to put this ball. And I'll just use this ball. Yeah, that's it. Hello? Are you okay? Let me know. Okay. Let me know. Don't let go. Let me know. Do you know what I'm doing? Do you agree? I don't think I'm wrong. Do it. 아닌가? 왜 난 렉 걸리는 거 아니야? 난 렉 걸려? 어? 안 걸린다 걸리나? 내가 너무 확확확만 안 움직이면 되겠다 조금 걸린구나 아무튼 아무튼 내 방이었다 별거 없지?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내 방에 있는 게 나의 병이 없어 잘 어울린다 응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너는 뭐지? 폭풍이 보다 진짜 폭풍이 보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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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마무리해야 되구나 가야 될 거 같은데 어떡해? 귀 아직도 빨갛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아 이거 다 누구 때문이냐 이거는 이거는 다 스테이 때문이야 가야될 것 같은데? 가야될 것 같아 아 이거 어떡하냐 진짜 터지겠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